오하라! 오하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슨의 달인 야랄코치입니다 심판의 우렁찬 콜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깔끔한 중견 안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센터입니다 같은 코스 5점도 뻗습니다 하지만 깔끔한 중견수 수비에 벌써 투아웃이 됩니다 살짝 빗맞은 타구가 힘으로 밀어 중안을 만듭니다 까다로운 첫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내며 가볍게 출발하는 가니발 팀입니다 히트! 이야 초구를 그대로 받아 우측 담장을 넘기는 올해 52세 진암고 출신의 납풀 고경원 선수입니다 3번 선출 격수 선출 격수가 잡아 깔끔하게 아웃시킵니다 두 개의 깔끔한 중견수 플레이를 보여준 명호 선수의 타사 이야 밀린 공인데 펜스 앞까지 날라가네요 힘이 대단합니다 히트! 이야 쇼스탑이 몸을 날려보지만 깔창 한 장이 부족해 보입니다 평범한 잡플로 원아웃 투수끼리의 대결 1루수가 한번 더듬고 다시 송구하지만 송구 실책으로 주자를 살리고 1점을 주고 맙니다 어우 참나 박동진 선수 카메라를 때리고 키스 폭력까지 재밌는 친구네요 역동작의 러닝스로우로 잘 처리하는 김지환 3루수입니다 아까와 같은 일루 땅포 상황을 이번엔 안전하게 처리하며 공수가 표대됩니다 이번에도 중견수에 걸려 진짜 못갔습니다 쇼스탑이 한번 더듬고 빠른 송구를 했지만 송구가 짧으며 일실로 기록이 됩니다 우이스플라이로 투아웃의 8번 김지환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좌중간에 떨어지며 주자 1-3루가 됩니다 하지만 후속 타자의 3루 파울플라이로 추가 점수를 내지는 못합니다 2이닝 1실점 비자책의 한중규 투수가 중견수를 보던 강병호 선수로 표제되었습니다 강병호 선수는 직업이 철도기관사라고 해서 그런지 왠지 강해보이는 느낌입니다 도로하다 파울인 줄 알았나 봅니다 오 1타 2필 116킬로에 꽉 찬 아웃으로 삼진을 잡아내는 복주기관사 토마스 강병호 선수였습니다 히트 이야 칼로 배듯이 그대로 불을 갈라 긴장을 넘겨버리는 김대완 선수입니다 mat2-15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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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삼진 재미있는 박동진 선수는 삼진으로 나가리가 됩니다 3대1로 앞서고 있는 카니발 하지만 연속 골렛으로 주자 1루의 위기상황 아 우풀에 이어 잘 맞은 타구가 좌풀로 잡히면서 순식간에 투아웃이 됩니다 다음 타자는 시즌 6할의 김태훈 선수 히트 와우 제대로 선상 라인아인데 라이빙 캐치로 잡아 빠른 송구로 쓰리아웃을 만듭니다 이야 도대체 3루기 누구인가요? 아우 113킬로의 속구로 등짝을 맞추는 복주기관사 토마스 강병호 선수입니다 오우 리버스 더블플레이 아쉽지만 원아웃만을 만듭니다 툭 갖다 댄볼이 3플로 투아웃 이번에도 우익스플라이로 공수가 초대됩니다 배명구 출신의 신창호 선수의 타석 아 볼이 뜨고 맙니다 이야 유격수의 깔끔한 플레이로 순식간에 투아웃이 됩니다 후반부가 더욱 재미있는 다음편 예고 복주기관사 토마스 강병호 선수의 계속되는 호투로 두가 점수를 못 내는 카니발 한중규 선수의 중안으로 시작하여 블랙과 서방의 안타로 5회말 3대4 역전을 이뤄낸 와보 블루이즈 과연 이 경기의 승자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 레슨 신청도요 레슨 신청도요 루씨